진정한 강함은 인내에서 온다 네 어클스틱주 많은 남자들의 기태리위에 어클스틱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인내에서 온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 10만원짜리 살려고 하다가 네 인내를 하는거죠 그러면 30만원까지 인내를 하면 30만원짜리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진정한 강함이다 진정한 강함은 인내에서 온다 몇 대 맞는 동안 인내 좀 해봐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게 많은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실력적인 부분 실력이 강하다라고 뭐 표현하긴 그렇겠지만 만약에 이게 좀 더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강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인내하고 조금 더 견뎌내면 그 강함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뭐 그런 내용이군요 여러분들 이게 그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이게 인내하고 참다가 병을 키우게 됩니다 요즘은 바로 병원을 가셔야 돼요 이 인내의 강함은 네 이제 아플 때 말고 이렇게 어떤 실력 향상이나 이런 포인트에서만 더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플 땐 가셔야죠 아플 때는 인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조금 아파도 바로 병원을 가세요 그럼요 네 어 그래서 진정한 강함은 인내에서 온다 그래서 10만원에서부터 조금 참으면 30만원까지만 참아도 살 수 있는 클래식 기타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잠시만 인내하시면 바로 사실 수 있는 바로 그런 클래식 기타 CEC3 저희가 지금 이제 별칭으로 CEC3 라고 하기로 했죠 CEC3 그래서 콜트의 CEC3 오늘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8,000원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이게 어 클래식 기타 뭐 사실 콜트에서 10만원대 악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30만원이 뭐가 저렴한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개량형 클래식에다가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 여러가지 뭐 활용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0만원대면 정말 좋은 가성비를 갖고 있는 가격대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탑솔이잖아요 네 그렇죠 탑솔에 픽업 달려있고 개량형 클래식이다 하는데 328,000원이다 여러분 아주 좋죠 네 그러면 아주 잠깐의 인내로 살 수 있는 기타 CEC3 우리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103cm 전장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는 1.79kg 두께는 82mm로 굉장히 얇고요 구프레트 뒤틀레는 76mm입니다 그리고 쉐입은 SFX 쉐입이고요 상판은 솔리드 스프러스 그래서 탑솔이에요 치코판에는 이게 아프리카 마호가니인데 오크메라는 나무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마호가니 중에 한 품종인데 이게 뭐 뒤쪽에 이제 마호가니의 어떤 그런 색상이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개는 같은 마호가니이기는 한데 이건 또 아예 출처 자체가 다릅니다 말레이시아 고무나무라고 해요 팔라키움이라는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나무가 팔라... 이게 마호가니에 들어가는 건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말레이시아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너트너비는 45mm 이게 보통 클래식컬 클래식이 이제 52mm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좁은 그런 너트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오방콜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무가 좀 뭐 독특한 스펙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어 있죠 오크메 팔라키움 오방콜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3mm 25.3인치고요 픽업은 콜트의 CE304T 그리고 브릿지의 오방콜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량형 클래식이기 때문에 약간 일반 통소리는 살짝 부족한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tx 기어리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근데 오히려 안정감이 꽤 있는데 세게 쳤을 때 그 택 택한 소리가 네 그게 약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고무줄 소리라고 얘기하는 장난감 소리가 좀 있죠 근데 심하진 않아요 328,000원이라는 가격대로 생각해보면 더 높이는 네 맞습니다 좋아요 뭐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미들이 약간 못생긴 느낌? 잡아볼까요? 네 좀 더 잡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저 있죠 네 전체적으로 저가형 기타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약간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성비는 뭐 굉장히 뛰어난 걸로 네 네 전혀 뭐 뭐 우리가 가격대비 아쉽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괜찮은데요 네 네 사운드 잘 나와요 그거 EQ 아까 잡은거 중립에다 놓고 솔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솔로에선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솔로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솔로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솔로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328,000원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양한 플레이들을 다 실현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타 가성비 클래식 색3 같이 보셨고요 아 그 말 자꾸 이상해 그래요 어감 별론가요? 아니요 네 CEC3 그렇죠 CEC3 캑3라고 할까요? 다 별로죠? 그러니까 캑3도 좀 그렇고 섹3도 좀 그렇고 네 우리가 맨날 줄여서 얘기하는게 워낙에 익숙하다 보니까 맞아요 캑3 좀 줄였는데 애매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연 어떤 곡 들려줄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For my baby 드려드리겠습니다 For my baby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chic 명kal Psaki 적рут 과 respected 글쎄 그리 vs phenomena 이준 비 apples 똥 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느덧 약을 덜 빨고 댓글을 달고 있다고요? 아니 아예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예 끊으시던가 조협토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닉네임부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명옥씨부터 바로 한 점 평드릴게요. 아 원래 클래식 기타라는 게 좀 전문적인 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면은 천만원, 이천만원 이런 거 올라가잖아요. 네. 공방 기타들은 올라가는데 펜트리크 모델에서 30만원 정도에 지금 앰프 달려있고 치기 편하게 되어있는 정말 이제 콜트라는 회사 자체가 가성비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딴 데들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해봐도 맞아요. 가성비 짱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짱. 그쵸. 32만 8천원에 그냥 뭐 이렇게 다 되는 클래식 기타를 찾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게다가 기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정감이 괜찮습니다. 싼 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잡을 수 있을 정도에서 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도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식 기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명호 씨는 가성비 짱. 이렇게 드렸는데 싸지만 싸지 않은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몇든 88입니다. 88. 가성비가 어쨌든 좋긴 좋은데 그래도 분명히 이제 저가 형태의 저가로 나오는 그런 기타들이 갖고 있는 약점이 없지는 않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8.5, 9.0이 안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정말 발굴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CEC3였습니다. CEC3라고 할게요. CEC3. 어 좋다. CEC3 그냥 갔죠. 이거는 줄이기가 좀 애매한 걸로 우리가 늘 줄이지만 가래치음 항상 줄이지만 가프프 가마이마 캑삼 캑삼 이상하고 캑삼 색상은 더 이상하고 이거 안 줄이는 걸로 할게요. CEC3로 할게요. 계속 줄이다 보니까 입에 뒷맛이 별로 안 좋다. CEC3 오늘 팔팔을 받았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클래식 기타 엔트리급에서 찾으시는 분들에게 주목할 만한 바로 그런 기타였습니다. 역시 가성비는 콜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팬더의 어쿠스틱 기타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인도네시아 어쿠스틱 기타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만원대 팬더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건데 사실은 이게 콜트만한 가성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끔씩 도전장을 던지는 이런 브랜드들이 있을 때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게 됩니다만 요새 팬더가 생각보다 괜찮은 걸 걷고 있는 그런 관계로 저가 형태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팬더 어쿠스틱으로 돌아올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